안녕하세요. 하쿠아빠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하쿠와 함께 클라이밍장에 다녀온 영상을 치압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함께 보시죠. 이번에는 동거할 거예요. 동거 좀 하세요. 14개. 동거 빠르다 동거 사장님. 5개 남았어. 3개 남았다. 3개 남았어. 3개. 2개 남았어. 2개. 2개 남았어. 2개. 3개 남았어. 3개 남았어. 3개 남았어. 3개 남았어. 언니 있나요? 천천히 올라가세요. 천천히 가세요. 화이팅, 화이팅. 실제 하고 싶은대로 해. 빠이빠이. 바닥 보고, 바닥 보고. 낙하진 좀 확인. 그렇지. 제야, 김치 해줘, 김치. 제야, 김치. 제야, 김치. 자, 뒤로 한번 가보자. 주소자, 주소자 언니 보고 있네. 제야, 김치. 처음이라서 약간 프레스. 제야, 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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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 제야, 김치. 여기가 여행을 여기 보면서 prominency 차이기 바라요. 나이, 김치. 내게 도망가세요. 파이팅 하세요 출발 오우 잘한데 브라지터 쟤가 번거들어 주지 있어 오 오 누구를 가요? 안 돼 자 발매 잘못 저한테 좋아, 지금 페이스 좋아, 손님 느리게, 빨리 할 필요 없어, 금지고, 파이팅 해야돼 지금도, 파이팅이 인증배러져. THIS IS SPARTA! 아우 잘한다, 파이팅! 그렇지, 다 땡겨 땡겨. 잘한다. 오른쪽에 있어, 오른쪽에. 아우 많이 올라왔다. 그렇지. 왼발 당겨, 왼발. 땡겨, 땡겨. 그렇지. 어우, 진짜 좋다. 잘, 한 번만 올려줍니다. 그렇지, 올라갔다. 아우, 잘했어. 정지 잡았다, 봐. 그렇지. 이야, 많이 올라갔다. 아우, 잘했어, 잘했어. 아우, 잘했어, 되게 엄청 어려웠어. 아우, 잘했어, 되게 엄청 어려웠어. 지진아, 집중해.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어우, 뒤집게 잘 크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우선은 다 가즈가 시작하기도 하고, 네. 2회에서, 3회에서 나눠 вижу. 으아, 2회에서, 3회에서, 3회에서 go, 네. 네. 지금 우리 들어왔게 잘 보여. 네 그렇지, 운동 좀 하고 할 수 있어 그렇지, 정리해봐 안되면 아빠한테 말해야해 안녕 안녕